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들의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단계를 계속 지속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바오로 사도께서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소환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사도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 갈라디아 신자들로 하여금 잊지 말아야 하는 새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개시가 그들에게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요한보금사가와 동의하시면서 바오로 사도가 강조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상속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신자 그리스도 신자들은 자주 이러한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는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자녀들이 된 사실 말입니다 우리들의 세례 성사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잘 인식하면서 우리가 받은 선물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께서 세례받으신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중에 손을 드는 분들은 몇 분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를 받은 날짜야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날짜로서 이 날짜는 즉 세례받은 날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된 날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은 날짜를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대부나 대모나 어머니 아버지 혹은 삼촌이나 왜 숙모, 이모 등등에게 여쭤보십시오 언제 세례를 받았습니까? 물어보시고 세례 날짜를 꼭 매년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례 기념일은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된 날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답이 그리 크지 않군요 계속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근본적인 조건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하느님과의 자녀관계입니다 하느님과의 자녀관계 사도 바오르가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그냥 일본적인 자녀관계가 아닙니다 곧 모든 남녀로서 유일한 창조주 아래에서 모두 하느님의 자녀됨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신앙을 통해서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녀됨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모두 남녀는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든 종교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녀됨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가능하고 우리는 그것이 세례성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느님과 화해시키셨고 누구든지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 세례성사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입게 되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바오로 성인께서는 당신의 서한에서 자주 세례성사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오로 사도에게 있어서 세례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은 아주 효과적이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인들에게 보낸 서한에 의하면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분과 묻혔고 그 이유는 그분과 살기 위해서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죽고 그리스도와 묻히고 그리스도와 살아나기 위해서다 입니다 이것은 세례성사의 은총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성사는 그저 단순한 가시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성사를 받으면서 사람들은 내면적으로 변화되고 내밀해집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삶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삶은 우리가 하느님께 향하게 하고 아빠, 아빠라는 이름으로 그분을 부르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로 부르게 됩니다 사도께서는 아주 굳건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성사를 통해서 받은 것은 완전하게 새로운 정체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신분입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적이고 인종적인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인도 그리스도인도 없고 사회적으로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없다라고 언급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이 표현을 너무나도 재빠르게 읽어버립니다 여기에 이 말씀에는 혁명적인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에게 있어서 갈라디아인들에게 이러한 서한을 보내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유다인도 그리스도 없다라고 하는 뜻은 정말 완벽한 충격적인 전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교도들보다는 선택되었다는 뜻입니다 로마인 로마서 2장 17절 20절에서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바오로 사도의 새로운 가르침이 어떻게 보면 이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종도 자유인도 없다라고 하는 것 정말 충격적인 전망입니다 그래서 사회 내에서 종도 자유인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 자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법의 모든 권리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들은 인간의 존엄조차도 지니고 있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충격적인 전망인데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참으로 많은 사람 수백만의 사람이 여전히 인간의 권리를 지니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권리도 없고 교육의 권리도 없으며 노동의 권리도 없습니다 새로운 종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로 밀쳐진 사람들입니다 모든 이들로부터 착취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현대에도 이런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간의 권리를 우리가 존중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종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모든 사회적인 차별도 없습니다 남녀의 차별도 없습니다 사람과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혁명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현대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대에도 이 현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현대 말입니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여성들을 비하하는 표현들이죠 우리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 이건 아무것도 안 돼 이건 여자들 일이니까 말이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는 똑같은 존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성들을 노예화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과 같은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오로 성인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평등합니다 바오로 성인께서는 모든 세례받은 이들 사이에 깊이 있는 일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과 어디에 속해 있든 상관없이 남녀 모두 모두가 다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들 각각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구별, 차별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는 존엄 앞에서 말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새롭고 새로운 본질적인 평등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똑같아졌습니다 평등해졌습니다 꼭 하느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된 평등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살도록 초대받았습니다 하느님과의 자녀된 관계 속에서 이 표현을 바탕으로 하느님의 자녀들로서 평등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세례성사를 통해서 이것이 드러납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현대 우리들이 발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 형제자매들이라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차별과 구분 등등은 우리 그리스도 교신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없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는 당신의 서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차별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임에서 즉 미사에서 여러분의 금가락질을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여기 높은 자리에 첫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하고 눈치한 옷을 입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겨우 옷 한 벌을 입고 가난한 사람 정말 가난한 사람이면 아 여기 저기에 서 있으세요 저 발밑에 있으세요 라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자주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도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우리들의 소명은 무엇보다도 구체적이고 극명하게 일치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다른 점이 있지만 이것을 함부로 비하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똑같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원 덕분입니다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일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책임은 다름 아닌 굳건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평등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평등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언제 세례를 받으셨는지 꼭 그 날짜를 기억해내십시오 찾아내십시오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항상 그 세례 기념일을 매년 지내십시오 그 날이 되면 꼭 그 기념일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정이 고맙습니다